안녕하세요 꽃그림 수채 캘리그라퍼 켈리안입니다. 수채 캘리그라피 기초 독학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기본적으로 준비할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기본 도구 준비물은 연필, 지우개, 쓰고 싶은 글기나 좋은 글 또는 간단한 일러스트를 메모해 둘 수 있는 미니 드로잉 스케치북, 또는 A4 이면지나 쓰다만 롯트들로 연습용지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수채 캘리그라피를 하기 위한 종이는 머메이드지 A4 사이즈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. 이 머메이드지는 수채화용 화지이고 여기에 캘리 글씨를 연습하게 되면 종이의 성질과 물감의 농도 조절 등을 익힐 수 있어서 수채 일러스트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. 물감은 신한 수채 물감 20색 정도를 준비하시고 팔레트에 비슷한 색 계열의 색감을 배치해서 짠 후에 3-4일 정도 굳은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붓은 화홍 수채용 미니 붓 2호, 3호, 4호를 준비해 주시고 물통은 투명 플라스틱 일회용 커피잔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 붓에 남아있는 물감을 깨끗이 닦거나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작은 수건이나 물티슈도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캘리그라피를 표현하는 도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 일상생활에서의 재료들이 캘리그라피의 필기구가 될 수 있는데요. 몇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캘리그라피를 응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리면서 1강 캘리그라피 재료 준비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